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배수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어서 방문해 볼 부동산, 과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다사대주택입니다. 마포구 동교동 다사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이 지나는 신촌역과 2호선, 동항철도, 경의중앙선의 환승역인 홍대입주역인데요. 걸어서 5분이면 접근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렇듯 동교동은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데요. 자 대표님 그로 인해서 풍부한 배우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동교동에는 인근에 명문대학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나 이하여대나 서강대나 홍익대나 명문대학으로 지금 현재 풍부한 대학생의 수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교수님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으면서 임차 수요는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1인 2인의 수요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그 높은 지역으로서 지금 수리동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이 건물로서 굉장히 상권이 주변에도 밀집되어 있고 병원, 백화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동교동의 다사대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마포군비나 강북을 정말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곳 중에 하나죠. 마포구 동교동인데요. 다세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요정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마포구는 지금 트리플 역사이거든요. 지금 보면 2호선하고 경행중앙선, 공항철도 이렇게 3개의 역사가 지금 현재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도보 5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다세대 세계동으로 되어 있고 단지화라 되어 있습니다. 2호선에 지금은 홍대 입구에서 5분이면 가능하고요. 전역 면적은 지금 상당히 큰 평수이거든요. 34.54인데 실사역 면적은 17평에 달하는 56.44제곱미터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7층 중에 5층이고요. 2018년도 지금 현재 11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스리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생활권이 되어 있고요. 매매는 4억 2,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 특징은 지금 딱 1년 됐죠. 1년 돼 있는 그런 건물인데 7층 중에 5층입니다. 세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스리룸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실과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안방과 지금 안방이죠. 안방과 공부방과 이렇게 해서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조망이라는 부분은 바로 앞에 연세대학교가 보이고 연세대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방은 이렇게 다용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지금 현재 2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변에 지금 이렇게 화장실도 실제 사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구에도 보면 모든 게 지금 CCTV가 층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지금 층마다 들어갈 때마다 다 보안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또 세동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하에 전체가 다 한나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나 지금 지하로 들어가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공간도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동 단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도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드로 들어가 봐도 실상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 꼭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 살펴봤던 통건물과 달리 새 건물입니다. 신축이죠.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에어컨도 두 대가 있고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아주 깔끔하게 내부를 마음에 쏙 들게끔 뽑아놨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바로 마포구 동교동인데요. 그 정확한 입지 여건 주변에 둘러싼 이 환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입지 여건은 일단은 2호선에 지금 현재 도보로 한 4분이면 닿을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호선하고 경의중앙선하고 또 공항철도가 지금 현재 맞물려 있기 때문에 4통 8달 전철만 타면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자동차 역시 간병북로나 내부순환 도로나 이걸로 인해서 월드컵 도로 또 내지는 신천노지요. 시내를 통화, 간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양하로에서 연희로로 넘겨지는 그런 도로 이래서 모든 강병북로 이렇게 해서 지금 4통 8달 자동차로 이용한다고 하면 시내의 접근성은 거의 한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세대학과가 있으면서 서강대학 또 내지는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이렇게 지금 4개의 대학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또 이 주변에는 또 역시 병원도 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오는 이 대학병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높고요. 이걸로 인해서 주변의 교수님이나 또 내지는 학생으로 인해서 수요는 아주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쾌적한 공원들 또 이렇게 녹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노고산의 체육공원이죠.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경의선 숲길은 우리 서울에서 최고로 긴 숲길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워킹으로 운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서 안산, 산이면 산, 공원이면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와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또 내지는 궁동공원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선택해서 아주 쾌적한 녹지 공원을 아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대학병원이죠. 여기에도 대학병원, 백화점, 또 이렇게 A타워, 애경타워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인프라가 상당히 높고 업무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수혜는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홍대, 마포구는 이렇게 상암, 홍대, 합정 또 내지는 공덕으로 이렇게 4대 성당 거점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이 4대 성당으로 마포구이거든요. 마영성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지가가 올라가 있는 것만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만큼 수혜가 많다라는 부분과 앞으로의 또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상암 거점은 지금은 수색, 수색역 1대에 지금 역세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지금 현재 문화명소화하고 DMC의 지금 현재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랜드마크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마포 농수산물 현대화 사업으로 가능하고요. 홍대입니다. 홍대 거점으로 인해서 홍대 일대는 이미 종합 개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건희선 그 숫길로 인해서 책길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마포 디자인 또 이렇게 출판 특정 개발이 진행 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육성이 가능하면서 홍대 문화 거리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신촌까지 하나의 거리가 됐다라고 보시면서요. 홍대역 입구에는 도시절도 경전철까지 구간이 되어 있으면서 이 주변에는 지금 홍대 거점에는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주거의 환경이 개선된 구역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정이나 공덕이나 이렇게 해서 합정역 일대도 지금 공덕 입대도 지금 현재 많은 개발 역세권으로 인해서 거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프라는 수여는 끊임없이 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포구 동교동 다세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 동네 자체가 홍대 입구에 신촌역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주변에 학교 어떻습니까? 연세대, 서강대, 이대, 홍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 출퇴근하는 교직원들 이 수요가 몰린다면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4대 성장 거점이라고 해서 이런 개발 호재거리들도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 살펴드리는 마포구 동교동의 주택 가격이 어떤지도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은 서울시 동교동 자대세 주택인데요. 예매가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3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가 3억 7,500만 원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5,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월세 시에는 3,000만 원에 130만 원으로 가능하고요. 대출 시에는 2억 3,000만 원이 대출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전세금이 3억 7,500만 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0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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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